월퇴 방송 요즘에 월퇴 방송은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얻었는데 후원을 얻지 못한 상태였는데 큰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아니 니가 방송을 재밌게 해야할 사람들이 돈이 들어 아니지 방송이 디렉다 재미가 없는데 누가 돈을 쓰냐 좀 더 분발하도록 월탱은 안하긴 했지 자리폼 맞잖아 이산 개 헛소리하니까 도우씨 근데 집에 그분이 계신데 아까 그런 말 해도 돼? 어 해도 돼 다시 한번 해봐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없네 집에 혼자네 지금 어? 야 여기 없어? 잠시만 있어봐 여기 없다 아니 그 집에 와이프가 없다고 지금 맞지? 넌 아예 없잖아 아니 나는 결혼을 안한거야 너는 인생의 엔딩을 찍은거고 나는 아직 인생을 스토리를 깨고 있어 어 노노노 민고 가야돼 민고 가야돼 쫄면 안돼 넘어간다 넘어가요 저 아래쪽에 저기 맞잖아 저기 나 쏘고있다 지금 아니 바샤스는 런이야 이거 여기 잡아야돼 여기 아니 이디스 런 EBL 너는 못쓰고 와 맥댐 씨 신호환자 889불 으음 바샷이야? 응 바샷 뭐 탄 따뜻한데 탄 없어 여러분 이백 아직 안죽었다 여기 빨리 처리하고 우리 본진 가야겠는데 아니면 커뮤니션이 먼저 본진 갈래요? 막아야 되겠는데 여기서 여기 자리잡고 잇츠칠 있는 데서 자리잡아야 돼 잇츠칠 드는 그거 빨리 내려가서 바샷 치우고 저거 베이스 못바른다 응 그니까 거기서 705 자리에서 그냥 농성만 하면 돼요 어차피 캠프 게임에 200을 잡고 200을 잡고 오오 온다 애 아 도탄 도탄 무엇 막았어 난 본진으로 어이 바샷 났다 바샷 한발 흠 거기서 버티시면 됩니다 권민호성님 니 점령하면 애들이 올거잖아 뭐지 맛있게 드세요 난 이제 빼둘지 나한테 할거에요 점령만 슈컨 먼저 슈컨 아이고 점령 빼줄게 첨차에 싸워요 뭐 막지를 못해 애들 피가 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냥 점령해야 될거같은 아 점령 안해도 되겠다 방금 내가 뭐 잡아서 점령 안해도 된다 드 이거 온다 아 이거 상공비가 너무 쫄보야 아 완전히 너무 큰데 왜 저렇게 이렇게 똥탱이라서 장전중 차라리 배기전까지 다 안보이네 아 통성어 뭐였네 아유 씨발 사기탱크 저거 맞췄네 또 아하 와 아까 그 상판 그 각도로 내일 찍었는데 튕겼어 그거를 아휴 아휴 흠 1급이네 아 모드가 없다 지금 모드 난 안쓴지 오래돼 요즘 월탱 동적 16,000 많이 내려갔네 뭐 이벤트하고 할때는 20,000 찍던데 이벤트 끝나니까 바로 16,000 20,000 이벤트 나 지나간다 나 지나간다 이거 나 지나간다 또 어디라야다 이거 앞에 자륜 왔어 앞에 자륜 왔어 오 여기 지형좀 바껀 여기 지형좀 바꼈나보다 저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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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조그만 언덕 생겨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거 앞에 봐봐 이거 올릴 게 있었나? 아이씨 팔이 튕겼어 EBR 잠시만 이거 경전이 좀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놀고 있네 거기 있어봐 있어봐 아 고폭 쏜다 아 경전 라인전 하고 있어 이 새끼 경전 들고 레어 1이랑 레어 1이랑 오곤밤중에 뭐가 더 좋냐고요? EBR 잡아야 돼 EBR 쎄 보여? 진짜 빠져야지 형 죽여버려 예씨 보인다 헤비 터진다 아 경전 라인 밀어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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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코멘이 형님 밀어야 돼 이거 아 경전 라인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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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피 800대 헤드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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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민 형님 헤드온 하면 안 돼요 센츄리온 이거 엄폐해 야이벳 벌써 왔다 야이벳 조심해 맞고 말았다 아아 EBR 또 바퀴 또 키 진짜 거짓네 게임 센츄리온 이거 잘하면 할만해요 쟤네 딴피가 많아가지고 죽었어 내가 드드시가 살아있는거야? 날 믿어 빨리 성장으로 딜박어 빨리 성장? 내가 자주 잡아봐 내가 자주 잡아봐 아 EBR 저 새끼 하하 아니 위험한데 혼자 떨어져있어 아니다 전처해야죠 전처해야죠 전처 아 스티비 피 몇이었지? 뒤로 살짝 빼라이 난지 내가 사서 내가 그냥 앞에 가서 스팟 아 스티비 딸피인데 우리가 조질거 그랬나보다 어 오 잡았어 스티비 EBR이 그치 전망 EBR 게임 유데스 마무리해 앞으로 뛰어들게 아니 프로젝터 주지로 가자 투캡하러 갈라며 얘네 캡으로 다 돌린듯 안될거 같으니까 뛰어라 뛰어라 바샷 이신놈아 빨리 날려둔다 EBR 60 프로젝터 이거 천천히 잡고 가면 60TP 처리하고 할까 내가 처리함 이거 왜 안보이냐 근데 아이씨 야 무슨 위장막 이새끼 위장막 아니야 이거? 진짜 떡볶이다 아니 이게 안보여 이거리가? 이새끼 위장막임 이거 100% 이거 위장막 이거 이거 말이 안돼 뭐하는데 떡볶이야 내가 이겼잖아 지금 한발 더 미스내면 또 맞는거 알지? 아 맞는거다 에휴 시발 진짜 불라즙 뒤진다 이거 시발 자동독임이잖아 자동독임이잖아 고폭 들고 궤도나 쌓아 아 나 성작으로 아 잡아줄게 얘 얘 그게 안된다 뭐가 안되는데 반통이 안된다 이거 측면에 네네 떡볶이가 어째 고수의 마음을 헤아리리려 두드러기 조식 건방지네 소대 유니컴 주제 넌 이미 대물이야 대물 그래도 안된 아 니 꽁템피 안보인건 충격 저세키 부조건 위장막 위장막이다 위장막 개말돋는데 저거 진짜 위장막이 절댓값으로 바뀌어가지고 거의 뭐 10볼 하나끼도 있어 이겼네 아무튼 저 이상한 놈이네 야 103대 이거 훅구 스킨이잖아 훅구 스킨 크리스마스 상작강을 하면 받을 수 있는게 스킨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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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펠개 딱 붙다가만 잘 할거밖에 못 쏜데 140이랑 레오랑 어떤 게 더 좋나요? 잘 타는 사람이 타는 게 더 좋습니다 뭐 날라온다 치우고 왜 들어갔냐 쟤는? 아.. 좀.. 애들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살려줄 수 있을 듯? 살려줄 수는 있는데 아 279 깍치네 전진한다 이 보좌군 이 보좌군 이 보좌군 이 보좌군 뒤에 떼서 적어 이거 이 라이벡 앞쪽에 성작이 하나 지금 이치우리 아 나도 성작이야 근데 팬티로 쓰고 가야 되겠다 이거 이거 보고 가야지 팬티로 써야 되겠다 이 보좌군 엑처 이 보좌군 아 이 보좌군 이 보좌군 우리 자, 상대로 끝! 뭐하는데? 계속 맞았다 잊게 야, 배 쐈어 포 좀 잡아줘 장전인데 내가 더 느리잖아 이퍼보다 후지네 후지 됐어 아니 이퍼나온다니깐 후파한테 각 안나온다니지 장전중 장원공은 나 피하면 왜 찍지 뭐고 이거래요 이퍼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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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오네 쐈다 쐈어 쐈어 레오 이새끼야 도망가야지 왜 쏘고있니 이퍼나온다 4-0-0-0 안보인다 스프레이겠지 아 얇게 최고네 와우 하하하하하하 아 3먹었어 3 3딜 일반탄을 바꾸고 전차 파괴다니 오오 하하하하 이게 탱크지 이칠구가 제일 웃겼다 지 잠깐 믿고 깝치다가 갑자기 성작 들어오니까 놀라가지고 야 이백 성작에 다 뚫리지 페트나는 죽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요 벌써 가세요? 어... 담배를 피해야되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하하하하하하 이케나 sea 그 거기에 오오 지고 그걸 mun 아 예 아 아 예 예 막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